저희가 떠야지 댓글 올라왔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끝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 베리굿은 3박 4일 마지막 일정 제주도에서 브이패스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오늘은 박물관이 살아있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베리굿과 조금 역사가 깊어요 2013년부터 해외이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 이번에는 이번에는 세영이랑 다이가 같이 못했지만 저희끼리 한번 재밌게 몰아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뒤에서 찍어주세요 왼쪽으로 가요 너네 다 보고싶어요 왼쪽으로 보세요 짜잔 여기 박물관이에서 참 추억이 많았죠 엄청 다양하게 우리가 포토를 찍었습니다 그럼요 안녕 일단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외장 이것과 함께 찍으랍니다 앉으세요 여기 살짝 바꼈는데 앉아 앉아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손에 붙여 자 귀엽죠 귀엽죠? 연결이 불안정 없는데 저희가 화면이 여기에 일단 사람이 많고 보여드릴까? 여러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결이 불안당하네 아, 그냥 연결이 불안당하네 아, 그냥 연결이 불안당하네 아, 그냥 연결이 불안당하네 아, 저거 끊어서 죄송해요 왜 끊어지지? 왜 끊어지지? 왜 끊어지지? 왜 끊어지지? 지금도 끊겨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지? 여기는 박물관이 살아있다입니다 이게 뭘까? 그치? 이거 이렇게 2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여기까지 안 돼? 끊었다 다시 시작해야 돼 끊었다 다시, 안녕